짜잔! 오늘은 고야 요리! 지인분이 직접 농사지으신 무농약 여주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인분이 자기소개예요. 로민이는 패러들... 지인분이 없다고 합니다. 현금이 없을수록 재료가 되는 것이죠. 요런 레위에서 기름을 주시면 더 예쁘게 썰고 재현이가 절여와 주소를 연결하는 수 מקró psi 간단하게 여주를 묻힐건데요. 조미료는 시오콤브랑 참기름 준비해둔 여주 한줌량에 시오콤브 1작은술 넣고 참기름 2분의 1작은술 넣었습니다. 완전 간단하죠? 이제 무치면 끝이에요. 다시마가 깊은 맛을 내고 참기름의 향이 더해 여주의 쓴맛이 살짝 포인트가 되는 무침이 됩니다. 시오콤브가 없으시면 다시마와 맛소금으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어떠셨나요? 간단한 여주무침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